자 그러면 오늘 오늘 제가 할게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이제 무슨 날이죠 밑에 밑에 한글날이기 때문에 한글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을 해서 오늘은 한글날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안 쓸 겁니다 영어를 안 쓰고 오로지 한국어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게임을 하면서 영어를 한 번에 더 말했다 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내 이름 세보도 영어잖아요 세보도 영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한 번 쓸 때마다 벌칙금 5천원으로 해서 구독자 이벤트로 벌겠습니다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게릿 그쵸 이제 영어를 쓰면 안됩니다 자 이제부터 영어 쓰면 안돼요 에 자 이거 맵 이름 맵 이름 에 아 요거 요거 에 에 에 이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님 2번님 3번님 4번님 5번님이랑 물을게요 마이크 내시는 분 있나요? 네 그리고 저기 저 채팅 안치는 보소미님은 에 저 나 무슨 빵 좋아하냐고? 부 잠깐만 크리 잠깐만 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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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은 영어 아니죠? 에 크림빵 크림빵 영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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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 이것도 다 여기는 기억사이트 여기는 기은사이트 아 저기요 아 영어예요 아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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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 여기 약한 저격통 약한 저격통 하하 하하 하하하 러시아인이 meant 러시아인 러시아인 아 야 그 용어 자랑 로봇이냐 잠깐만 야? 로봇이 용어잖아 근데 내가 깡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놔두 영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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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네 저거 저거 있잖아. 아 잠깐만 이것도 용어잖아 글자 글자 글자판에 있는 저것도 여거네요 나 이거 나 이거 이거 2,900원짜리 밑에 있는 총 비읍 어 그거 그거 어 그거 그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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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우리 우리 범죄 잠깐만 얘 그것도 영어잖아 티그 그것도 영어잖아 우리 그거 아 우리 멤버 우리 멤버 아 멤버 아 멤버 영어네 아 멤버 영어야 우리 사람들 우리 사람들 그래 우리 사람들 나이스 쌍통 넘어가 나이스 아 아 포르투칼 포르투칼 어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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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거까지 아 잠시만 아 비지점에 떨어졌으면 아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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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고수 돼지 타는 사람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그 갈색 과자 칩님 안녕하세요 아 아 안좋아해 아이고 어 그 어 그 고수 고수 돼지 타는 사람님 어 그 5만원 감사합니다 나이스 일본인 왜 나갔어 일본인 왜 나갔어 일본인 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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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다 간다 다 가자 스파이크를 내려놨어 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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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은사이 큰일 났다 우리 팀 다 우리 팀 우리 팀 피보드에 요 누르면은 요요요요 총이 바뀌어요 아 오케이 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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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권킹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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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지는게 맛있어요 아니면은 그거 그 그 빵왕이 맛있어요 저는 빵왕이 훨씬 맛있습니다 나 이제부터 말하는걸 정말 신중하게 해야겠다 니은 기억사이트로 간다 기억사이트 그 그 그 이거 아깁시다 아껴둘게 아끼는 그 어 니은 니은 디귿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어 그거 그 판 판 아 스파이크가 스파이크가 설치되어 말을 안하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나 솔직히 안했지 내가 진짜 천원만 룰렛 돌아가자 러시아님 러시아님 아쉬워요 러시아여고 아 맞네 그거 영어네 야 그것도 영어다 이응 디음 티귿 그것도 영어다 뭐야 여기 스파이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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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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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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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내가 부를 수 있는게 났어 그럼 내가 프랑스 무기디전을 해놔야겠다 아삼 야 세물사 이것도 요거잖아 그 뒤에 에 스파이크 킴킴킴 Raf 어? 어?! 공방 어 기억사이트 갑시다 아 아 우리가 빗 어 아! 나이스 나이스 어 저거 간다! 오케이 아! 금보다 위 금보다 위 빠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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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금보다 위 금보다 위 금보예요? 티엄 아 잠깐만 아 아니! 한 번에 알아들어야지 멍청아 너때리 한 번 더 봐야겠잖아 아니 이거 왜 내 탓이에요! 아니 니가 글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한 번 더 봐야겠잖아 그다 불꺼야 자 그거 줘요 나 그거 줘요 좀 버려줘 자 그거 밑에꺼 밑에꺼 넌 남은 사람? 밑에꺼 어 뭐요? 아 듣는다 우리 그래도 이코하잖아 이코하는데 지금 스킬 다퍼를 어디서 그래 아! 야 이것도 영어자 아! 아 튜브도 영어잖아 방송하시는 분 에이 같이 막아주세요 네 기억사이트 기억사이트 또 밖에 또 밖에 크림 말고 또 안 갈았네 야 내가 내일 못사겠다 그래서요 아! 1일차랑 2일차 있는데 지금 저 2일차 못하게 생겼어요 적자가 엄청나게 오지게 나게 생겼습니다 그거 하고 절인 그래 우리 넷야 구독자 이벤트 월급 줘야 되나? 내가 넷야한테 어? 아! 야 너 야 너 이름 바꿔 이제부터 네? 야 너 아이스크림으로 바꿔 이제부터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야 돼 아니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야 돼 아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야 돼 아 야 이거 명어네 아이고 우리 코스넥 고맙습니다 공격팀 승리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대강이 아이고 아이고 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